걔 도망쳐 진짜 아 에너지 너무 달았는데 완전 무조건 반대로 가 아 어쩔 수 없다 들어간다 안으로 진입이야 와 에너지 너무 빨리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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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디펜스가 오른쪽 게이지가 단다 아 오른쪽이 많아 라고 보면 되겠네 많아 오른쪽 게이지가 많아 왼쪽 게이지가 에너지 아 아 아 아 차이 로 모르는 거를 공부해라 삼국지 13 보단 재밌어 보인다 음 맞습니다 삼국지 13 진짜 발매가 보고 진짜 깜놀했잖아 진짜 일본게임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걔네 아직도 8앤드 택틱스 2에서 못벗어났잖아 그치 아직도 그런거 만들고 있어 계속 어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주토 같네요 미닝 스테이션 어 어디가 어디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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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저기 나쁜 놈 한명이 있네 어 뭐야 에너지가 없네 뒤쪽으로 일단 불가능한 거 캡쳐 마인 앤 게인 이너프 리소스 2 업그레이드 유어 10 레벨 3 아 이거 완전 롤이네 레벨 3까지 키우래 아 3번을 누르면은 어 부호 2 부호 2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를 열어준다 야야야야야 이게 화력이라는 거야 암마 어딨어 와 숨은 거야 그새 어 어 개빨러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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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숨 아 이거 으잉 여기 깔아놓자 저 있다 저 있다 아 아 쟤가 그거야 어 딥 이야아아아아아 쟤가 그거야 어 다크템플러야 다크템플러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딥텍션 이게 옵저버야 이게 이게 컴 이게 옵저버야 이게 이게 오버로드야 깔아줘야돼 3번 저기 또 있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레벨업하고 안오면 못잡겠는데 어 얘 못잡아 못잡아 어 얘 못잡아 아 저게 힐 주는 애야? 아 사가지 없네 근데 일단은 어 일단 지금 급하지 않아 어 나도 일단 급한거 아니고 어 여기서 어 1렙 찍고 오자 아 확대되는구나 우와 오진다 이걸 몰랐네 어 레벨을 올리려면은 넥서스에 들려야 됩니다 어 우주선들마다 포지션이 다 있어 자 1렙 찍었죠 근데 1렙 찍으면 뭐가 열리는거지 4번 5번 6번이 열리는건가 기술들이 열리는건가 3렙 찍으면 2번도 열리는건가 잠깐만 잠깐만 누가 뭘 먹고 있는데 간마를 먹고 있네 지금 그런거는 내가 신경쓸 때가 아니지 아 2번은 그치 원래 쓰고 있었지 어 간마를 잃었다 아 2번은 그치 간마를 먹으면 우리팀이 세지네 바론이네 간마가 간마가 바론이야 안 뒤져 안 뒤져 왜 어 안 죽는데 오 됐다 오오오오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아 안 빠져네. 깨린다. 그렇지. 와 이게 개쎄네 우클릭이. 우클릭이 가까이서 맞추면 개쎄네. 그래비티 뉴크. 아 나도 레벨업 하라 그러네. 어 나 이제 스킬 찍을 수 있다. 일단 여기 먹고. W선만. 자 일단 이거 좀 머금어서 돌아가자. M키. 아타크. 아타크. 아 아직 안돼 저쪽으로 무조건 가야돼 이거 먹었잖아 딕텟쇼 이거 이걸로 가도 되는거 아닌가 몰라 이쪽으로 가자 다시 계속 깔아 이거 어차피 아무도 없겠지만은 근데 마나가 금방 차네 우주선이 종류가 많을 거에요 지금 튜토리얼 이라 그래 튜토리얼 에서 뭐 좋은거 쓰게 해주겠습니까 크흠 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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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를 높여주고 비는 쿨다운 을 낮춰주고 N은 갑바가 오르고 M은 어 마나가 오르거나 어 사거리가 오르거나 그러나 B 어택 되게 간편하네 업그레이드가 3렙 업그레이드라 그런가 극공이지 공격 아 아 디스토로이드 콜러서스 앤 프로테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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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엎 아 무슨 아 입採했을 그래요 아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약해 약해 가까이서 때려야돼 어 다 피하는거 보여줘 아 계속 싸우니까 마나가 부족하구나 이럴 때 더 가까이 붙어 피하고 간다 파워창 아 가까이서 쏘면 쏠수록 어 그렇지 슬로우 걸렸고 오케이 쥐 잡았어 끝났어 쳐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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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아 아 팀워크가 승리의 열쇠다 아 굿럭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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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준다 어 튜토리얼 다했다 한번 죽으면 우주선 끝인가 리젠타임 없나 아 리스포닝 있는거 보니까 있긴 있나보네 아니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으 꿀잼 꿀잼 어 끝났고 얼락 더 타이탄 디펜스 시스템 테크 트리 크루 얼락 플래티넘 하우 투 플레이 업데이트 내용 이거는 아 이런거 필요 없구요 컨트롤 이거는 기체 세일 오 멋있는데 얼맙니까 이거 어 얼마야 뭐 포인트재네 얼만질 모르겠네 아 와 자 뭐야 아 세일하는 시간 아 이게 기름 넣어주는건가 이게 이 기름을 넣어준만큼인가 개 비싸네 개 좋은거 기체인가봐 뭐 또 제공되지 않는데 챌린저 콜렉션 메전드리 타우루스 오 오 오 오 비싼데 여기가 플래티넘이고 여기가 스킨 크루 올 어 크루를 집어넣을 수 있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치 내가 뭐 갖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겠어 일단 스토어 나가고 스토어 뉴허브 행행행어 이게 이게 나다 이게 내꺼야 그치 와 이거 그대로네 나 자 어택 8 디펜스 6 유틸 5 체인지 스킨 넵춘 야 스킨 극혐 뭐가 나요 스킨 흰색이 그나마 낫지 않냐? 아 우선 3개 있어? 어 이것도 있네 오오오 7 7 6 8 6 8 6 5 7 7 6 7 7 6이 괜찮은 것 같다? 6 6 8 아 이거 유틸리티네 이거는 와 유틸이야? 뭐 무슨 기능이 있지 이거는? 나름 처음에 세네 어 일단 7 7 6 한번 가볼까 새로운 거 벤처 벤처 한번 가자 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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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게 테크트리 벤처 테크트리 벤처 테크트리 아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함선이? 오버시어 뭘 보고 알아야지 근데 이 테크트리가 게임 중에 업데이트가 게임하는 도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함선이?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돈질 현질하는 애들한테 처발리겠네? 근데 쪼랩끼리 잡아주겠지? 쪼랩끼리 잡아주겠지? 아 뭐 하나를 키워야 되네 결국에 이거 가봐 벤처 가봐 한번 벤츄러 뭐 힐도 있어? 크루 아 이런 거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아 턴 스피드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네 어 오지네 오케이 그니까 얘네는 사야되고 지금 얘가 3.5 데미지가 올라가고 7.5 캡처가 빨라지고 5 쿨다운이 5%인데 내 생각에 데미지를 더 올리고 캡처 5%가 났다 어 어 얘로 얘로 고용해 어 그리고 턴 스피드가 얘가 10이고 맥스 스피드가 얘가 10이네 아 그래도 맥스 스피드가 날라나? 이거 그냥 얘로 하고 어 여기는 뭐 스트렝스 아 그래 그래 이거 그대로 가고 디텍션 레인지 컨실먼트가 뭐죠? 컨실먼트가 뭐야? 은신? 아 이거는 은신 발견이 이거고 내 생각에 은신 이게 얘가 날 것 같아 은신 못해도 돼 은신 못해도 돼 어 아 공격 범위 중요한데 네 그냥 그대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어디 여기였냐 어 어세신 크루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였지 음 오케이 이게 총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아 그리고 이제 어 게임 시작 그 다음에 얘 고르고 그냥 런치 그 다음에 플레 프렌즈 이 프렌즈가 설마 이 게임 하고 있는 애들이냐? 아 잭파스 조인더게임 우승했으니까 한번 불러볼까? 유작이 오늘 같이 했으니까 부르고 어 독창이 어섬 노트 수고했으니까 부르고 아냐 논게임 오너는 이 게임이 없는 애들이잖아 아 아닌가? 다 불러? 어 먼저 오는 사람 같이 하는 거야 음 음 논게임은 이 게임 안 갖고 있는 애들이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면 그냥 유작이랑 2인큐 가자 어 2인큐 5대5 여기 싱글플레이어 트레이닝 도 있네 어 2인큐 갈게요 이거 이거 공짜 게임이야 안사도 돼 어 개 롤보다 더 빨리 잡혀 개빨리 잡혀 아니 이거 롤하고 똑같잖아 게임 방식이 미니언만 안 나올 뿐이지 미니언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약간 참새 같은 것들 날아다닐 것 같은데 빠르다 어 레디 오오오 유작이 있다 어 잠깐만 나 왜 이리로 가 오오오 뭐야 오오오오 스페이스 어 이걸로 할 거야 할 거라고 이걸로 스페이스가 왜 안되냐 선택을 해 엔터네 스페이스가 아니라 아 아니네 아 대기시간이구나 핑 이거 Q 개잘 잡힌다 Q 게임 시작하는 순간 10명 다 잡혀 시작이요 어 바로 타야돼 어디가 알파 가는 부분이냐 어 알파 가자 나 알파 갈게 알파 갈게 나는 네 1번이 힐하고 디펜드 펄스 와 60초네 오 지구야 알파가 지구네 거기 먹었냐? 먹어 거기 그럼 뭐 얘는 3번 쉴드 오오 야 이거 2분이야 쿨다운 레이저 아 오른쪽은 야 이거 빡세네 2분짜리 쉴드가 있네 칼콤미사일 야 근데 얘는 상대방 디텍트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 빨리 먹어 이거 이거 빨리 먹어 우리팀이 우리팀이 밝혀주길 기다려야겠네 우리팀이 저는 새로운 target 우리팀을 죽였다 우리팀을 죽였다 오 개빨라 야 너 죽어 바보야 저건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죽어야 된다 그렇지 이거 먹어 유자가 먹어 어 어 왓꽃 1킬 어 1킬 뜨네요 어 아름다운 지구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 여기서는 레벨 아아 레벨업 하라 그러네 집 갔다 오자 레벨업 하자 점프 홈하는게 낫나 응 아... 이루케... 이루케...